계속 끓는 거야 부영서장 저기 청호시장 전에 한번 산적이 있는데 수산로다 이 프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할까 합니다 포도 좀 잡고 오야 오야 어떡하냐 아니 이 홍어 얘는 진짜 사랑의 얘 같아요 와 홍어 얘 자 그리고 홍어 껍질목 이 홍어 껍질목 같은 경우는요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호불호가 좀 있는 그런 또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와 찰기가 어마어마하네 오야 잠깐 보냐 찰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이제 세팅이 다 됐습니다 제 별명이 홍기꾼이에요 홍어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다 굉장히 먹는 모습 보면은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좀 시켜서 드셔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 라고 해서 또 사장님들이 직접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홍기꾼 오늘날에 있던 저 30만 유튜버가 되게 한 그런 어떤 별명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막걸리는 하늘담 6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잡사가 전속 모델인 하늘담 마른 간식 부탁드립니다 자 자 아우야 시원 깔끔한게 아우 시워줘요 진짜 아우 코가 보시기에는 되게 헤물헤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안으로 들어가면요 홍어 코는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면 이 어둑아삭한 식감이 더 많고 삭힌 걸로 해가지고 좀 드시면은 이 깊은 풍미가 죽이고 그렇게 좀 다릅니다 아우 그거도 홍어죠 자 때깔 보세요 요거는 강숙성입니다 흑산도 결이나 이런걸 보면은 좀 상급이에요 최상급 8kg 이상 8kg 이상 되는 상급 홍어 입자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우리 국내나 흑산도에서 잡힌 홍어는 차진 식감이 굉장히 좋죠 어휴 써서 이 집 잘해요 이 집 잘해 이 정도 삭히면 원래 좀 살짝 좀 짭짤한 맛이 좀 더 나야 되거든요 근데 덜 짜게 숙성을 되게 잘했어요 제가 막힙니다 어휴 요번에는 애 사사 이 부드러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진짜 아 아 껍질로 여기를 식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탱글탱글해요 음 음 탱글탱글하다가 안에 홍어 껍질 부분이 살짝 걸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깔끔하진 않아요 남자들 전기면도기로 면도 막 하고 나서 수염 부스러기 있죠 까끌까끌한 그게 이제 안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입맛이 변태인가? 저는 근데 그런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자 그리고 홍어를 진짜 난 도전해보고 싶은데 진짜 너무 힘들다 냄새가 내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막걸리 입에 살짝 입에 머금으시고 같이 홍어를 씹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삭힌 맛이다 이런 게 살짝 좀 연하면서 막걸리향이랑 섞여가지고 부드럽게 좀 들어옵니다 이렇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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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럽게 안으로 쫙 씹혀 들어가는 게 어우 그거 먹고 난 뒤에 고소함이 탁 맴돌고 있어요 어우 아 지금 초장도 좋고 요 살짝 소금에 찍어먹어도 괜찮은데 얘는 확실히 기름장이야 아 아 어이? 소아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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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올라오면서 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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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침까지 탁 뱉어지는게 와우 강숙 아주 기가 막히네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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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삭한 식감 최고인데 오늘 홍어국은 너무 신선하다 솔직히 살짝 사과가 맛있는데 너무 신선한 게 왔어요 좀 맛있습니다 씹는 느낌은 좋은데 코랑 저기 섞여있는 부분 육도를 먹었으니까 이번엔 9도 이건 확실히 조금 더 걸쭉합니다 나는 9도야 조금 더 진한 게 나는 9도야 확실히 오우! 아아아아 지금 안 삭혀진 홍어코를 3개 소스에 다 찍어봤잖아요 안 삭힌 건 초장이 좋네요 확실히 왜냐면 안 삭힌 홍어코는 특유의 콩콩한 풍미도 없고 그냥 씹는 맛에 먹는 거다 보니까 초장이 좀 약간 삭힌 맛이 없는 걸 조금 커버를 해주면서 이게 낫네 그리고 이 애 사랑애 근데 여러분들 홍어에는 너무 많이 드시면 좀 안 돼요 선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드러움 딱 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설사하면 어때 참 진짜 내가 설사해 내가 설사하고 바로 버터 풍미처럼 부드럽게 딱 퍼져 어우 나 이게 너무 좋다 진짜 이번엔 싱싱한 거 싱싱한 건 찰진 식감으로 먹거든요 아니 이게 많이 먹으면 배가 차니까 먹다가 중간에 한번 끊어서 홍어를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한번 입에 대면 이게 안 끊어져요 안 멈춰져요 잔을 털게 돼 이거 와... 와... 아 으 아 아 음~~ 오우 쏴자 아우야 이것도 아니야 잠시만요 짬뽕 왔어요 지금 국물이 되게 뜨거워가지고 번뜩인 아이디어가 홍어는 열을 가할수록 이게 삭힌 풍류가 좀 더 되거든요 샤부샤부처럼 샤아악 짬뽕국물에 샤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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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1988 오 혀 살짝 따끔해요 기가 막히다 자 그리고 이 맛을 아실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짜장면의 완성은 이거예요 지금 술 취했나 뭐하는 짓이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안 드셔보실으면 몰라요 짜장면에다가 짬뽕 국물 살짝 섞잖아요 짜장 질기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특히나 이 짬뽕 국물이 매울수록 진짜 이게 더 대박이에요 짜장면 아우 자 사랑하는 차장님들 남은 홍어랑 짬뽕 안주는 라이브 보시는 우리 사장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잡사가 전송 모델인 하늘단 막걸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